6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특별전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시작됐습니다. 5.18 기록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1987 우리들의 이야기 광주 이야기를 주제로 전국의 60 민주항쟁과 광주지역 항쟁 관련 기록들을 재구성한 유인물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87년 광주에서 결성한 민주헌법쟁치국민운동 전남본부 발족식 사진과 이한년 열사 전남도청 노재 당시 성명서 등이 첫 공개됐습니다.